대장암을 앓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나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이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하려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대장암이 그래도 3기 정도면 장전망을 쫓고 나와서 주위 조직과 유착이 돼서 아마 약물 치료도 하셨을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한 12개월 했어요. 또 저렇게 힘든 약물 치료까지 다 하셨는데도 지금 왕쾌가 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축하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사랑빵이에요? 여기는? 우리 연극 동아리 하시는 분이 이거를 하는데 내가 토스트를 좀 잘 굽는다 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네! 지금 일하다 와서 시장에서 많이 좀 맛있게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가게는 아니고요, 그죠? 사랑밥! 사랑밥!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나이가 지금 83인데요? 아, 이거 너무 젊어. 근데 왜 이렇게 젊어? 그래, 새벽에 한 5시면 언제든 일어나서. 아휴, 하여튼 대단해. 내가 농사 짓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 훌륭하다, 알았어. 아무나 그렇게 못해. 아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휴,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니, 여기서 오니까 주민들이 잘해주고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기, 저 흰 좀 넣어주세요. 햄요? 네, 예. 그래, 햄 넣어드릴게. 아니, 무슨 토스트 가게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밥에. 알지, 감사합니다. 가서 그냥 도와주는 거. 여정만이 바쁘시네. 네, 바쁘요. 근데 뭐 완전히 주인장의 포스가 느껴져요. 사람이 많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이고.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저요? 어디서 봤을까? 할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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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식도 맛있게 하시나 봐. 네. 저희 집이 이게 명물이야. 잘 나가. 그래요? 실물이 훨씬 나시네. 아, 그래요? 네. 나 오늘 화장도 안 했어. 이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러면 또 늙어도 좋아해. 와, 설탕 넣고요. 치즈 올리고.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야, 이 퓨처를 하셨는데 토스트 가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같이 체계해야 되네? 햄, 햄, 햄. 어. 매니저스로 오셔. 다음에 저도 횡물로 한 번 먹어봐요. 아이, 그랬어요? 아유 탤런트가 해주시는 거 많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친구들 훨씬 이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다. 주민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아주 또 좋은 기회네요. 어휴 대기소님까지 있어요. 줄 섰어요? 네. 우리 집 양반이 여기 구근홍원하고 같이 연극 관계로 내려왔다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심천이 너무 아름답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왔어요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 내가 심천역에 반해가지고 그래서 왔대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후회하네. 너무 좋아. 그렇게 귀촌을 하신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네네. 채비야.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네. 비쌌다고 소문내고 또 자주 와야 되겠네. 이보짼 탤런지 토크.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진짜 다들 깔끔하게 드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가 없어요. 그냥 주미밖이나. 이제 주미밖이나. 으악 다했다. 아우 싫어. 이런 걸 먹어야지. 이것도 나 공짜로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수가 없어. 시금치는 우리 영감이 좋아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 어쩐다. 저 장바구니에 채소가 한가득입니다. 이제 진짜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장부한 유튜브 박진희인데. 내가 나갔다 오니까. 먹어봐요, 맛있어. 나는 오늘 가지가 아주 일품이었어.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사니까 이런 걸 먹을 수 있어. 서울에서는 이거 사먹을래 봐. 근데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나의 가지를 잘 먹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귀촌도. 달아. 응. 할라구들 그러지? 응.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 여기 와서 과일도 사 먹은 게 별로 없는 거 같아. 그치? 진천지가 과일이야. 다 남들이 다 갖다 줘서 먹었지? 채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완전히 습관이 바뀌어 버렸어.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잘 내려왔어. 잘 내려온 거. 진짜 잘 내려왔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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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박, 호박 쌈이 아주 찡찡해. 응, 맛있다. 아주 어렸을 때 응. 가지밭에서 가지를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럼 이걸 따먹으면 혼나니까. 응. 따면. 밑에 살짝 길어져서 그런 보함이 나네? 이상하게 이야 완전 보험생활. 그리고 혼나는 거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난다. 가지살이었구만. 당신이 여기 내려와서 좋은 점이 뭐야? 내려오면 시간이 더움당하잖아. 빨리 안 가고? 시골이니까. 여기 한가하잖아, 모든 것들이. 그리고 mai 빨리빨리라는 게 없잖아, 시골은.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나 여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시골 내려가서 뭘 잘 먹었길래 얼굴이 뽀얗냐고 반질반질하냐고 막 묻잖아 사람들이 그럼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응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행복하기까지 해 이야 아 배불러 응 잘 먹었다 배고팠는데 잘 먹었냐 아니 은지 벌써 와서 뽑았어 아유 시간 없어야 해 떨어져 빨리 빨리 오셔 아이고 세상에 부지런 돼 와 저렇게 잘해줘요 시원하나 다들 해주는 거야 자기네들이 저 얼마나 맛있을까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선생님 잡숴봐 까서 드셔보는 거야 일단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달죠? 맛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네 응 아이고 아이고 학교 갔다 오다가 배고프면 네 남의 집 못 받들어 저리 그러면은? 설희언니 설희에 대한 조합이 먹던 생각은 나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도 예전에 설희에 대한 조합이 감독님은 서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다지 못 봅니다 우와 물 진짜 크네 우와 이거 농사님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는데 우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김치를 담자고요 들고 나가세요 이제 롤 어 진짜 신선하고 맛있겠다 오 새우장 아 선생님 저는 김장에 담그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거기서 사 먹으니까요. 아, 수육! 아, 어떡해. 수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참, 별걸 다 가져간다고 그랬어. 막걸리, 아,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적길래 자식만 받아야 하나요? 저게 시골 사는 재미. 그런 것 같아요, 쏠쏠한 재미.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왜 술을 안 먹는지 알아? 술만 먹으면 벗고 춤추네. 조금 더 드시고 오늘 한 번 벗고 한 번. 춤을 춰보시지. 우리 여기 여자들밖에 없는데. 음, 맛있다. 어때요? 잘 삶아졌어요? 그냥 잘 삶아졌어요. 최고예요? 네, 너무 맛있게 삶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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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그렇지.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집이 정말 괴네. 선생님 아프다는 어떻게 병을 저기 이겨내셨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술, 육식만 좋아했어요. 고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돼. 어느 날 화장실 갔는데 짜장면도 안 먹었는데 변이 꺼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청취했더니 대장암 삼기 말이라고. 5년 동안 저기, 뭐야, 검진 다니면서 이제 그때 완치를 됐는데 아, 암 치료할 때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는데도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테레비에서 연기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연기가 있어서. 내가 그거 하는 게 나한테 치료제였어. 하여튼 이 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물론 병원의 의사 말도 잘 들었지만은 정신력으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겨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저 바이올린 보다 깡깽이가 낫다. 내가 깡깽이 한 번 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우와,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는구나. 손이 아파, 엉망이잖아. 아니, 다재다능하신 거 아닙니까? 요리도 잘하시고, 토스트도 잘 만드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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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 선생님, 잘하셨어요.